영입학습 쟤 뭐냐? 뭐긴 뭐냐? 우리가 속은 거지. 아유 이런 소리. 우리 왜 불렀어? 혼자 맞기 싫어. 누구나 때린데? 맞긴 뭘 맞아 병원에서 너는 비오는 날 먼지가 나긴 맞아 아이씨 그만 좀 해 자궁경보험 예방주사 맞아 내가 어떻게 주사를 맞아? 나는 자궁이 없어 없어도 맞으면 효과 있어 나한테 아, 혜나야 안 맞을 거야? 맞을 거야 오빠가 빨리 스탬프 3개 찍어왔으면 좋겠다 3개? 3번 맞아야 돼 우린 지금 비밀 연애 하잖아 들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만나는데 다른 리스크는 줄여야지 난 자궁경보험에 걸리고 싶지 않아 나 깨끗해 진짜 믿어주라 난 증거를 가져와야 믿는 사람이야 오빠가 깨끗하단 증거는 스탬프로 해 이런 친구가 맞으래? 얘 여자친구 있어? 아니? 넌 알았어? 왜 나만 몰랐어? 아니야,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너 왜 내 말을 안 듣고 제 말을 들어? 그거야 내가 더 믿음이 가기 때문이겠지 야, 너네 이거 단순히 여자들만 맞는 백신이 아니야 남자가 맞아도 똑같이 예방이 되는 거야 헤어져 왜? 널 조종하잖아 여자 만나면서 이렇게까지 한 적 없잖아 백신이니까 여자랑 상관없어 우리가 아는 애 같아 아니라니까 왜 소리 질러 진작할게? 혜나랑 만나냐? 이게 미쳤나 그래, 아직 미치진 않았네 가족끼린 그러는 거 아닌 거 확실하게 아는 거 보니까 차혜준 씨 네? 주사실로 오세요 뭐냐? 우리 중에 리더는 너잖아 리더는 뭐든 먼저 하는 거지 시각실한 자신 같이 가는 거 아 다음 너냐? 시각실한 자식 다음 너냐? 아 이거 진짜 아 아